제가 키가 160인데, 사실 161.8인데, 160이거든요. 160인데, 이게 거의 사진상으로 170정도로 보이는.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묻혀서 찍어야지 길어보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좀 구도상 티가 많이 나요. 손목을 꺾는 게, 손목을 최대한 집각으로 꺾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좀 길어보여. 우리 조섭 한번 찍어볼까요? 가능할까요? 혹시 일반 사진 하나? 이게 그냥, 어떤 왜곡 없이 그냥 찍는 일반 사진. 이렇게 약간 밑으로 찍는.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실 수 있어요.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거꾸로 찍어요. 거꾸로 찍어서 이렇게 뒤로 돌리면 좀 더. 볼까요? 네.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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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잘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해주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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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너무 좋다, 이거. 나이스 가로. 도웅. 도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